금방 이렇게 물이 없는 저기에서 많이 모여서 4차는 아니어서 그냥 뚫어진 것 같은데 근데 물을 이렇게 길이 잘 뚫려 있는 거 보면 아까 물 흐르는 곳은 물이 많이 흘렀는데 아이고 맞아 이런 것도 구경이 있다 이런 데가 물이 막 흘렀 것 같은데 안 흘렀고 아까 거기만 물이 막 많이 왔잖아요 이 동네는 그림낙서가 많이 있는 동네 사람이 사는 꿀다리 미친 흔인 줄 아네 아직은 호란이니까 그림낙서가 많이 보이는 곳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네 그런 차들이 그 동네에도 생긴다 이 말이지 우리 동네는 그림낙서가 많이 있는 곳이 많아 네, 아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 있어서 또 찾는데 월먼트라는 곳이네요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나봐 이제 유리로 우리를 또 쳐다보네요 우리 대기해가 우리 뱀다가 내가 조금 더 꼭 감사합니다.